의상 오늘 좀 봅시다. 어머머머머! 뭐야? 길리 슈트야 뭐야? 뭐야? 우와! 라이언 킹인데? 이런 게 재미있는 것 같아. 근데 어울려요. 어울려. 저게 진짜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저런 옷을 챙겨온 것도 참. 콜드 크림? 어머. 이야, 아름답다. 와, 지금 약간 야생 같아, 야생. 진짜 모델이니까 가능하다. 어우, 준수 엄마. 유일하게 집안에서 통화하시는 커플. 이제 이러는 거야? 나 지금 커피 먼저 한 사람 좀 안 됐어? 어제 먹었던 거 같아. 커피 해줄까? 어, 커피 하지 마. 정신이 안 들어서. 아니, 지금 제작진이 그러는데 혜영 씨는 지난 촬영 캐리어 지인 안 풀고 그대로 들고 왔대요. 지난번 촬영할 때 갖고 왔던 캐리어. 아, 진짜?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캐리어를 풀지도 않았다는 거네, 집에서. 아, 진짜 턱 풀어다. 진짜 사람의 퇴출다. 이야, 진짜. 아, 재영 씨는 잘 보이려고 저렇게 털옷도 입고. 그리고 이분은 맨날 머리 감아요. 머리가 물매역처럼 매일매일 감는데 혜영 씨는 세수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수술 내려올 거야? 아니면 커피를 만들고 있을까? 만들고 있을까? 커피를 만들어주고 밥은 잘 채울 것 같아, 이제. 그래, 알았어. 아, 응. 유럽 키 큰 여자 같죠? 키 큰 여자 정말. 유럽의 그 바이킹 그 후예들 이렇게. 아, 대박. 아, 섬세해. 저거 내려오는 거 쳐다보시는 거 봐봐. 아우, 감성적이셔. 물 양도 기가 막히게 잘 조절하거든요. 어, 저 인형. 저거 하지 마. 또 혼날라서. 아, 불편하게 하지 마요. 준성 아빠. 어, 내려와, 내려와. 아, 잠이 안 깨. 어머. 이거 다 준성 형과 사준 거잖아.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커피 먹자. 준성 아빠. 어. 어이, 어이, 어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혜영 씨가 사준 거잖아. 나 잠이 안 깨서 죽는 줄 알았는데 잠이 안 깨네. 이쯤 되면 일부러 그러는 거 같기도 해. 아녀씨. 아녀씨. 안 추워. 어휴. 어제 그대로. 커피. 라면 먹고 잔 얼굴이시네. 부었어, 부었어. 이것도 준성 엄마가 나 되게 예뻐. 이쁘다고 사준 거잖아. 아, 나 이거 원래 진짜 잘 입고 다녀. 어떻게 그 심연을 갖고 있어? 털도 안 빠지잖아. 아, 진짜 불편하다. 사라져도 아니고. 아, 내가 그런 옷을 왜 샀지? 아, 그러게 그때로. 저한테 딱 어울린다면서요. 그때는 머리 커트에서 이렇게 짐승같이 않아 보였어. 깨끗하니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짐승 찌는 거 보입니까? 털이 떡졌다, 떡졌어. 아, 그 개털 입고 진짜. 개털? 개털이래. 요즘 양턴도 싸. 그 와중에 또 커피. 아니, 나는 사줘 놓고서는 이렇게 참 입지 말라고 하는 건 또 처음이네. 아, 저 정말 너무 유지해. 왜, 난 준성이 엄마한테 어제 그거를 보고 되게 궁금하게 생긴 게 있었대니까. 뭐? 아, 그래요? 왜? 그쪽 이하늘 씨 부부는 10년을 사귀었잖아. 응. 그치? 우린 6개월이잖아. 6개월인데 몇 번 안 만났지. 그렇지. 진짜? 6개월을 사귀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우린 전혀 모르고 결혼했지. 그렇게 잘 몰랐잖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들을 했잖아. 아니, 전혀 모르고 결혼해서 결혼해서가 진짜 어색했지, 둘이가. 둘 다 서로 완전 몰랐잖아. 나는 완전 초기였고. 응? 응? 초기였고? 뭘? 네. 이 세상에서 준성 엄마처럼 착한 사람. 순하고. 순하고.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었지. 우와. 우와. 내가 그렇게 연출했지. 어, 대박. 그러니까. 우린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한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 준성 엄마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주걸리를 하게 됐는지 어떻게 레슬링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잖아. 나는 궁금할 수밖에 없지. 뭐 지금 소개팅이에요? 그걸 지금. 그걸 지금? 지금 처음 물어볼 거야? 어? 어머, 주얼리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에서야. 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그걸 아직까지 몰랐네, 진짜. 몰랐지. 그리고 준성 엄마도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 어머. 그럼 레슬링은 그러면 내가 그냥 진짜 물어볼게요. 레슬링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겠는 거야? 보통 남자들이 레슬링 하지 않아? 아니야. 나는 재수가 좋은 거지. 아, 대단한 거야. 나는 인생이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봐봐. 유도를 했는데. 중학교도 유도를 했어. 근데 허리를 다친 거야. 허리 디스크 다친 거야. 그걸 유도를 못 하게 됐어. 고등학교 때. 근데? 우리 최우쌤이 레슬링 감독이었어. 혜영아. 너 그냥 레슬링부에 들어와서. 여자도 없는데. 같이 애들하고 운동해. 웃으라? 그렇죠. 나 혼자 여잔데. 그 남자들이 있는 레슬링부에 들어가서 같이 운동한 거야. 거기서 레슬링부에 들어간 거야. 그 격투기과에 다니면서 학교를 같이 졸업했어. 그래서 그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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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오, 대단하다. 보적감정. 전문가예요. 보적하면서. 내가 준서 아빠를 어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상형 남자를 보게 된 거지. 여기서 웃네. 최고의 형부 양천의 모습을 본 다음에 결혼까지 하고. 봐봐. 내가 원하는 모든 길을 다 순탄하게 걸어온 거지. 심플하네. 원하는 삶을 살은 거야. 그렇지? 뭐? 어디까지가 원하는 삶이었어? 어디까지가? 그다음부터는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어디까지가? 참 속 얘기 안 하신다.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 얘기 안 해요. 내가 내 눈깐 내가 뻗다고 했잖아. 너무 이상했다. 넌 이런 말은 처음 들었는데. 할머니들이 하시는 거야. 내가 내 눈깐 내가 뻗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말이 나는 거야. 지금 아주 싫어? 아주 싫어? 아주 싫어? 아주 싫어? 머리도 길고 옷도 벌럭 벌럭 베고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고. 우와. 드디어. 바닥 봐 바닥 봐. 우와. 혜영이 나 정말 싫어하겠다. 찐찐이시네요 찐찐. 그렇네. 근데 너무 예쁜데. 어떻게. 아 이분이 베이비시구나. 눌러봤거든요. 어? 왔나 보다. 와. 애들? 어. 왔어 왔어. 아 미안해. 이야. 이야. 아이고 누구야. 베이비가 왔어요 엄마. 우리 엄마. 베이비가 왔어요. 베이비가 왔어요. 베이비가 왔어요. 노래 왜 이렇게 웃겨. 베이비야. 차이나 갔다 왔어. 베이비가 너무 웃긴다. 어 개성있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어 신나. 내가 오늘 베이비 패션으로 왔지.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약간 데자뷰 아니에요. 약간 청평. 약간 청평. 약간 청평 느낌인데. 여자 이영환. 여자 이영환. 여자 이영환. 어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언니 언니 찍는 거야. 언니 찍는 거야. 누나 찍어야지. 내가 찍어줄게. 내가 찍어줄게. 쳐봐. 내가 찍어줄게. 앉아. 어머 어머. 앉아 앉아. 저런 거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원래. 어머. 우와. 지인들하고 하는 건 좋아해요.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신나. 우와. 결혼부터 이혼까지 다. 곁에서 지켜본 친구들이네. 응. 내가 조그맣게 두 분이. 오붓하지는 않지만. 오붓하길 바래요. 뭐야. 얘 웬일이야. 뭐야. 뭔데. 자. 뭐야. 이게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될 일이냐. 이것이 사실. 아 이렇게 뜯는데. 우리 오빠 맞네. 어머. 뭐야.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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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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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이들 색깔만 맞을 때. 아 내가 진짜 너네들 성의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정말. 아 너무. 근데 너네 마음이 너무. 예쁘네. 이거는 진짜 반품해야겠다. 너무 좋아. 왜. 이건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너무 고맙게. 와 두 분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고. 내가 이걸 왜. 왜 속옷을 이렇게 준비했냐면은. 이분들이 결혼했을 때는 절대 저 옷을 안 입고 다니실 분이라서. 그렇잖아요. 솔직히. 누나 성격에 결혼하고 저런 거 입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진짜 망상하신 것 같은데 혜영 언니. 그래서 조금 더. 어차피 떨어지고 계셔도. 오늘 하더라도. 이게. 같이 계시는. 이거 봐. 눈으로 욕하는 중. 고맙다. 아이고 야. 아니 내 친구들은 우리 집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었어. 저희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 결혼 전에. 저분은 누구죠. 아 그냥 맨날 왜 하다가 그렇게. 아니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안 그럴까요. 그 여자가 들어오면 그래도 좀 이해를 해. 근데 남자가 띵띵 그것도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멋진 친구예요. 그 친구가 띵띵 누가 뚝 들어오는데. 그 친구도 나를 보고 놀래는 거야. 이전에 그 어떤 DNA 러버 후보에게서도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고 아련한 냄새. 내가 냄새를 훔쳐오겠어. 7번. 7번이었어. 뭐지? 진정하지 않은 소진.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뿐이니까. 그럼 다음 관문은 뭔데요? 바람기를 발현시키는 풍기문어발 유전자는 절대 안 돼. 향기 나는 유전자님. 그게 없길 바랍니다. 각각의 심장. 그럼 두icity 안 SaaS. 한번에 띵띵시키는 것뿐이. 혹시 얘기하러 가볼까요? tard이 criterion은 하루 종일. 그동안은 그런 부분을 주의하려는 것뿐이니까. 그리고 다시 세WAN가. 그리고 이제 띵에 저흥에 대한 인상.